과학과 어! 고석용 쌤이다! 아직도 화학과 가지 말라고 하네 선생님이 눈을 봐라 빨리 들어가는 거 같지 않니? 그렇죠?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잖아 저거에 반해서 화학과 같다니까 언니 실력으로 대학 간 거 아니네 가석용의 실력이네 가장 단순한 걸 가장 마지막에 맞추셔야만 딱 떨어집니다 이해? 이걸 이해하래요? 그냥 이해하고 넘겨 암기! 이건 암기하래 막 저거 길 가면서 외워 이렇게 암기할 거 이해할 거 딱딱 보내주는 쌤이 어딨냐? 여기 있네 가석용 가석용 언니 말 듣고 있지? 피로 흘리는 것 같은데 막아 한기 맞고 들어 수업이 너도 화학과 와야지 화학과인가? 화학의 베테랑 고석용과 패스하자 패스 투게더 영원 메가패스